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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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년 처음 라이브쇼 처음 시작합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핫한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한남동이 핫한 데죠 여러분 저는 파리지행 갔지 않습니까 20년대 20년도에는 파리를 못 갈지 않죠 파리지행처럼 제가 이렇게 입었답니다 여기는 한남동이고 타마린이라고 태국 음식점도 보 있고요 여기 이콘마이 위에 우리쇼룸 우리쇼룸 이콘마이 쇼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갈까요 플로이 디스 이스 한남동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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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콘마이 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남동쇼룸 20년 첫 라이브쇼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완전히 오직 트렁크쇼에서 이콘마이 지금 핫한 코트 30% 30%입니다 오직 트렁크쇼입니다 오직 트렁크쇼에서 30% 할인됩니다 여러분 우리 트렁크쇼 고객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콘마이 디자이너 이윤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이제 새해인데 새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019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2020년이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독립해서 브랜드를 이끈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또 사무실도 이제 오피스도 확장을 했고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연말을 보냈고 이상하시네요 네 이제 산뜻한 새해를 시작을 했어요 2020년에 더욱더 이제 저희 이콘마이의 활력있는 에너지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이 봉에 있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좀 기대합니다 제가 입은 코트 디자이너님 설명 좀 좀 굉장히 은은한 보면은 이제 그냥 거의 아이보리 컬러로 보이는데 굉장히 은은하게 헤딩본 조직으로 짜여진 캐시미어와 우리 섞이 소재이고요 이제 기모가 이렇게 살짝 살아서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고 굉장히 또 긴 기장으로 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이 숄 칼라를 통해서 이제 따로 머플러를 하지 않으셔도 그렇습니다 네 목까지 이제 감싸주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제가 이걸 계속 입고 있었는데 더워요 더워요 네 네 겨울이 춥지가 않은데 네 그럼요 월계화원씨 따뜻하게 어 네 뭐 그렇게 연출하셔도 좋고요 대표님 귀까지 가려지거든요 귀까지 가려지거든요 이런거 훌륭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어요 브랜드를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연도가 10번째에 맞게 되는 아 10년 네 제가 가장 아끼는 일단 제가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 다 직접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아끼는 패턴의 코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10년간 매년 겨울마다 조금씩 디벨롭을 해서 디자인이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제 나왔던 실루엣인데요 너무 예뻐요 네 제가 처음에 코트를 제작을 할 때 제가 직접 뭐 패턴도 그리고 제작도 하고 뭐 원단을 직접 미싱으로 박아보고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일단은 겨울코트 뭐 만들고 뭐 코트뿐만이 아니에요 옷을 만들 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남는 원단 분량이거나 근데 이제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기 그러니까 결국 완성된 걸 봤을 때는 너무나 심플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커팅과 최소한의 공제로 코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만들어진 코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옆선 절개선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단은 거의 한 폭을 그대로 접어서 이제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쓰레기 분량도 없고 대신에 이제 넉넉한 실루엣에서 저희가 이제 이 패턴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다른 이제 컬러의 넓이나 이제 이런 단추, 포켓, 트임의 디테일 를 이제 디벨롭하고 있는 제가 가장 아끼는 패턴의 코트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 또 핑크 또 이 콤바이 또 핑크 네 핑크 빠지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 시그니처 컬러 베이지 블랙도 있지만 저희 항상 맷 시즌, 여름, 겨울 상관없이 항상 저희 핑크가 항상 이제 또 한 아이템으로 그렇죠 핑크 빠지면 상황입니다 네 핑크 네 아니 이 우리 핑크 빠이 디자이너님이 입고 계신 옷의 핑크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숄더 숄더? 숄더 코트? 숄 컬러 네 이것도 지금 아까 입으셨던 더풀코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패턴에서 얘도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켰고요 지금 보시면 아예 지금 컬러 자체를 어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네 이제 컬러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은 상태로 이제 단추를 이제 단추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로 이제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허리를 이제 네 디자이너님이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지 않나 그렇죠 겨울은 핑크입니다 어 핑크 어 항상 제가 디자이너지만 진짜 옷이라는 게 음 제가 매년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옷을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럼요 옷이라는 게 정말 기분전환과 이제 어 리프레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진짜 가끔 이제 기분이 조금 다운되거나 오히려 진짜 날씨에 좀 영향 많이 받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흐리거나 춥거나 할 때 그렇죠 진짜 이렇게 3,2,3 핑크를 입으면 맞아요 발걸음이 달라져요 발걸음이 달라져요 발걸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새해 20년 새해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희는 즐거웠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꽃마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10년 맞이 한 것처럼 이번 연도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느낌으로 저희 정말 어 많은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왕내세요 올해 경제한역 첫 라이브 봐서 너무 좋았어요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할 만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뭐 20년도가 아직 네 네 네 네 되진 않았지만 아직 되진 않았 이제 지내야 할 때 아 네 네 네 네 하지만 첫 스타트 저희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직 트렁크쇼에서 30% 이 콤마이 30%입니다 오직 트렁크쇼에서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니 제가 2월이 아니네요 그게 중요하고 2020년이잖아요 이 콤마이의 이 콤마이 하면 아시죠 이 이 이 이 이 그렇죠 이 이이다 이 네 20입니다 정말 이 콤마이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많이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SS 나오면 바로 저희 트렁크쇼에서 첫 라이브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대표님 맨날 저한테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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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